어른 남자가 내 편 들어준기 그때가 처음입니다. 언니 나하고 같이 부산 접수할래? 원래 최씨가 아니라 한 20이만 맞다 카던데. 결국 인생에서 후회한 선택만 하고 사는 거야. 내 눈앞에 데려와. 죽이지 말고. 내가 죽었다고! 내가 죽었다고! 나한테는 진짜 가당치 않은 여자다. 이 년은 모든 경험한 경험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마지막에 문을 드릴 수 있나요? 기다려주세요. 결혼은 무슨 재미로 살아? 재미로 사니? 동지로 살지. 결혼은 사람이나 죽겠어. 수영 신부가 또 안 와요. 결혼 한 번 여기다가 골로 가겠다. 너 나 갖고 온 거야! 내일 하자, 테스트 비행. 내일로 가자. 연구소가 왜 이렇게 된 거죠? 요새ей. 엄마 다행이로. 엄마 자유미. 연구소가 폭발하는 것 같아. 이런 시각의 연구소가 폭발하는 것 같아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